노을 기상 라이브 수현 금방 가드빔만 안써주시면 안될까요? 가드빔! 가다만 물건 제발 지클만 제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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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명 갑시다! 갑시다 이 글만내자 에이... 제발 꺼 님들 9-3-9 개꿀재비에요 랜덤으로 아 시끄러 한 명만 봐래 조용히 해봐 조용히 해봐 너무 시끄러워 마 조용히 해라 마 조용히 해라 마 조용히 해라 아 좀 조용히 해 아 좀 바론권 좀 SCP 랜덤으로 할 때 그거죠 야 너 저 시크 고급제처럼 자연을 안하네 싸우는 것 같기도 하네 내가 모르겠다 달달달달달달달달달달 랜덤.. 랜덤이죠 진짜... skyline 쪽지 짐 7x606 0.7.9.0.7.9.0.9.0.9.0.9.0.9 님들 저 0.7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브리핑 그냥 브리핑 하지 마세요 저 나가다 올게요 예? 어? 하지 말래요 와 106반 테슬라 있네 일단 어 일단 맵의 상식을 말하자면은 어 일단 일자맵이고 일자맵이고 일자맵 아마도 님들 여기 체크 포인트 아마도 나는 저 영구하고 구이소 덜어라 구룡님 저쪽 체크 포인트 있어 체포 갑니다 체포 체포 공사군님 공구룡님 대부분 지켜주시고 나머지 구상군인들 일루와 으아악 일루와 맛있게 드시고 계시네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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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저희 영구 내려갈게요 주군님 저희 영구 구이소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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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구이소에 이미 있어요 구이소에 오세요 B에서 어디로 가야돼 어 게이트 어디로 갈거에요 B 엘베에서 어디로 가야냐고 엘베에서 어디로 가 구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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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너네네네네 왼쪽이라 되잖아 재수적 돈을 알아냈구만 이런? X자 아니... 가치가... 왜 하필이면 공치고 걸린거야? 진짜 가치가 나 너무 느려... 쥐 뚜벅이네 문 잠가왔어 골차 찾아봤네 골차 찾았네 훠 호우 어.. 지금 079님이 아무것도 몰라서 106 받쳤어 받친건 아니에요 받친건 아니에요 받친거 아니에요 이거 드비곤 한 분 다 통과시잖아요 106은 벽 뚫을 수 있고 일로와 일로와 맛있게 먹어주지 아.. 아.. 예.. 잘 잡으세요 파콘 잡자 파콘 잡자 다 잡았어요? 어.. 다 끝났어 파콘 잡자 파콘 잡자 자 그러나 내 방으로 돌아간 어.. 여기 재수 하나 나간다 재수 나간다 뭐야 이거 과자 님 여기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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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좀비를 뭐지 이 좀비? 누가 만든거야? 그.. 친구님 한글패치 하셨어? 네? 하하하하 한글패치 하셨어? 한글패치? 잘했어 잘했어 아주 좋아 아이고 말을 안들어 주셨네 어떻게 죽지? 아.. 누웠어 이미 요? 파일만 그냥 넣어두면 되는거야 그니까 배치가 너무 어려워요 하튼 어려워요 컴 알고 너무 어려워요 잘못되나 카우스 총소리 듣는 느낌인데? 아.. 설마요 문이 너무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 어디 왔어요? 하하하하 아 왔음 하하하하 아 과학자 도망치네 진짜 어디로 가는데요? 어.. 흑방 지금 지났어 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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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 멋있구만 아주 좋아 오 재수 오 뭐야 걔 두마리네 몰랐어요 몰랐어요 멍멍이 두마리 보신탕 한집에 익선 보신탕 안가면 여긴 가둬버린다 좀만 죽여버려 우상구방이 어디였지 근데 쫓는 중 저 지금 뭐하면 될까요 님들 서버실 좀더좀더하게 쫓아가겠어 어? 여긴 없네 공사군이 뭐하고 있었어요? 카우스다 카우스? 카우스? 어디있어요? 일단 못나가게 할게 공사군이 간다 조미 만들어라 서버실 죄송합니다 도망가요 못나가겠어 4군 데려와 4군입니다 상구방에 누구 있어요? 4군 서버실 위쪽 문 닫기는 아니고 그 안에 있음 문 닫아 문 닫아 서버실 잡았어요? 체크포인트 갈게요 저는 4군님 그 이 안에 4군님 마이크 안쓰시는거 같은데 엘리베이터로 다 올라갔어요 먹어버려요 뭐야 없네 올라가죠 같이가 영혼을 빈다 사왔다 사왔다 좀 살았네 아 5명 남았는데 뭐 남았지? 지금 914에 지금 가드랑 과학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몇 명 있음? 2명이요 OK 긋 ciert workforce 단 구 24 바로 삼계 왕왕왕왕 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왕 아아! 존나 봐! 재수다! 저와 같이 같이? 같이 올라가 갈까? 갈까? 고고고 고고 합장서 지금 그쪽에 재수하나? 깜짝이야, 깜짝이야, 깜짝이야 아빠, 왜그래? 튀겨, 튀겨, 카우스 존나 봐요 아빠, 카우스 무사게 받아 끄지마 카우스가 얼마나 많던데? 아우, 절반 이상 차지하던데, 카우스가? 많아, 많아 사라가 다통된다 다시 갈까? 아직 살아있어? 어, 살아있다 오케이, 저 갈게요 지금 이 디젤? 어, 못 가겠어 뭐할 거 훅제스트 간다 훅제스트 간다 가만다가 나 아주 늘 치워요 어디로 가요? 아 아, 어디서 엄마 가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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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깔아 아 밤정 진짜 힘든거 와 일로와 카운트 어 먹어 죽겠어 아 죽는다 저 먼저 내려갑니다 먼저 내려갑니다 지금 뭐 남았을까 제수 두명이 제수 두명이 제수 하나 있고 여기 봉구역 죽어요 지금 제수 하나를 지금 한번 물었는데 어디갔지 한개 넣었어 한개 넣었어 한개 넣었어 오케이 둘다 넣었어 제수 하나만 죽으면 협상을 할 수 있겠네요 하나 누구지 하나 뭐임 이상하다 제수가 분명 있을텐데 아 왜이렇게 어둡냐 아 자고님이구나 아 너무 아파요 오륜님 왜이렇게 아파해 나가서 939님이랑 학살하고 왔는데 939님 죽었어 저희도 올라갈까요 아 완전 올라가요? 올라갑시다 나 지상 한번 갔다가 볼게 안돼요 지상에 카우스 무사히 깔렸던데 카우스 개받은 한명 남았는데 어딘지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찾아봐야겠어 지금 제수 하나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제수 하나인 제수 아까 하나 있었는데 못잡았어 아까 저하고 같이 있던 제수 아직 살아있을텐데 아까 제수 저희 형굴에서 잡았어 저희 형굴에서 잡았어 저희 형굴에서 한번 잡았어요 제수 두명이었어요 그럼 제수 하나는 아까 물려있던 애 근데 지금 제수 하나가 물려있던 애 하나는 잡았어 내가 떡상이었는데 그러면 남아 죽었었나봐요 아직 저 형굴에 하나 있을 거예요 제수 그니까 지금 제가 물고 했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그 제수 하나 물은 거 내가 잡았다니까 몇 번을 말해줘야 돼 그게 그건 줄 몰랐죠 잡았대요 그냥 잡았대요 어우 제풍이 아 더블 지금 포인트 어딘지 아세요? 공사고 체크 포인트 어딘지 알아요 체크 테슬라가 좀 아 오케이 제가 체크 포인트 어딘지 알아요 저 체크 포인트 어딘지 알아요 light containment zone overall decontamination in t-1 minute 어차피 1분 남았으니까 올라올 거야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막고 서있지 않아요? 아니 마우스 커버가 안을 수 있어요 뭐 여기 내 방이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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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방이야 나가 여기 개인.. 사사이랑 침해해야 여기 나가 내 방에서 사사이랑 침해하지 마 아 같이 공유 좀 합시다 아 님들 님들 알려드릴거 있어요 그 지금 과학자 한명이 공사구방에 갇혔거든요 에잉? 과학자 한명 공사구방에 갇혀있어요 네 공사구방에 공사구 그 격리실 안에 갇혀있어요 격리실 안에 갇혀있어요 내가 감 내가 감 내가 감 오케이 앱의 쪽 봐줘 네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또 지워놓은 거 카우스 같아 여기 공출구네 아 여기 없는데 잠깐만 여긴가 살려줘 일러가 볼까요 공사구방 없어 자고가 없는데요? 나갔나봐요 나갔나봐요 아 근데 격리실 안에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 낚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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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여버렸어 아 낚인거 아니에요 있었는데 아 없어졌네 네 없었습니다 아 나갔나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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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오우 오케이 가오스에 협참 더 해야될 가오스에 협참 더 해야 돼 가오스랑 싸워라 유니당 가오스에 협참 더 해야될 기운 질서 000성 إلا 안 되겠स 해팡 갑자람 나는 나는 계속 기다릴게 계속 돌아다녀 해팡 가자 해팡 확인 좀 해 봐 아니 너 나도 같이 여기 무기고 있잖아 거기 한번 들어가 볼래 그룹님 아! 갤럭시님 왔다 한국 서버인데요? 아까 일본은 나오던데? 가보시 발전기만 그럼 발전기 확인하는 것만 없어요? 없음 아직 가요 출발합니다 고용님은 여기 있을려나? 아 오네 아니야 같이 가 대빵이 누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님들 님들 있잖아요 이거 뭐지? 가자 체크포인트 NTP BNTP 왔어요 공공형님 체크포인트 왔어요 피 20%이면 안되네 오케이 안되면 그거 가지마 구름님 가지마 버텨요 버텨요 왜 이래 진짜 가지마요 안가 안가요 어디있어야 되지 그러면? 앞에 저에게서 어디 아버지는 어디갔어요? 우리 아버지 어디갔어요 죽었어 우리 아버지 미국 가셨다 레이건 방에 있네요 레이건 방에 있네요 뭐가 레이건 방에 있네요 아니야 금방 또 넣어질거야 페드립이야 그거는 없냐는 페드립이야 그거는 없냐는 페드립이야 그거는 없냐는 페드립이야 오 우리 아빠 저기있다 아 안 방에 있네 아 죄송합니다 잠깐만 튀어 미안해 LTF 한 명 테드라한테 죽었어요 음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내가 아하하 갑독사 좀비가 많아서 다행이야 에라 이거 뜯어 덤벼라 이 새끼들아 우리 아빠 이름은 김 데이터 말소시야 이름이 참 특이하네요 김 데이터 말소시 아 이름 참 특이하시네요 구름님 체크 포인트 와봐 문 좀 닫아줘 문 좀 닫아줘 문 좀 닫아줘야돼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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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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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아니 문을 잘못 잠가는데요? 어? 나는 일국님에 잠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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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잘못이 아니다 일국님에 탓에 돌려라 아 돌아올 수 있음 일국님에 탓에 돌려라 내 잘못이 아니다 그가 난 뒤에 명령을 내렸다 공유님 공유님 포탈 써야겠는데 괜찮아 괜찮아 포탈 쓰면 돼 한 분만 노리고 갈게 안 돼 정기를 지켜야돼 딱 한 분만 노리고 갈게 내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어 엘리베이터 어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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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있다 잡아버려 저거 잡아라 좀비 좀비 지구님 문 열어소요 아니 아니 잠시만 이거 마스크가 왜 이래 살려줘 마스크는 안해 사고님 이게 사고님 사고님 라이디치님 왜 그걸 왜 그 안 돼 안 돼 아우슈 지구님 문 열어줘요 지구님 아니 아니 문 열어줘요 미안해 아니 이거 안 열린다고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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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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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싸우도 죽죠 자른 지구님 KTB 열어서 아니 이거 안질려줘 버거 때문에 안 흘려진다고요 왜? 내가 존미님들 내가 지키러 갈게 이것도 가끼면 또 가끼만 해요 아 버거 존미님들 내가 지키러 갈게 기다려줘 존미님들은 있어요 게이트 비에 두 명 있어요 좀비 존미님들 내가 갈게 빨리 와요 버리고 도망가 포탈 설치를 잘못했어 포탈 설치를 잘못했어 내가 간다 오는거에요? 아니면 누른거에요? 버튼이 4개 정도 A로 오나? 아무도 안오네 올라갔다가 한 분만 올라갔다가 봐봐요 누가 게이트 비 열려고 하네 게이트 A로 온다 누구세요? 게이트 A로 왔어요 게이트 A가 어디죠? 게이트 A 오케이 여기 게이트 B에 게이트 B에 한 명밖에 없는데? 게이트 B 한 명밖에 없다고요? 그냥 저희는 노거래 가고 있어요 유빈이 녹설이네 유빈이 녹설이네 유빈이 녹설이네 문 열어어 아 드디어 됐다 아 드디어 벙 풀렸어 어 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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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방 안에 있어요 NTF NTF 106방 안에 NTF NTF 106방 안에 NTF 106방 안에 NTF 106방 NTF 106방 안에 열어줘요 나 피가 없어서 피가 제가 갈게요 제가 갈게요 속도 빠르거든요 106방 어디 106방 안에 106방 안에 106방 안에 안쪽에 있음 안쪽에 들어왔어? 네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아 10번째 되면 되네 이거 반대편 가야겠다 어깨 확인 저 어디로 가면 돼 반대편 열었어 반대편 열었어 이거 어디로 가면 돼 어디로 가면 돼 이거 어디로 가면 돼요 저 아 해켜준다 나갑시다 나갑시다 자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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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해? 아니 자동해 7군님한테 절 수밖에 없나? 네 절 수밖에 없어 절 수밖에 없어 그나마 좋다 같이 갑시다 바로 쭉 가면 돼 안 돼 나 너무 느려 A 쫓다 A 쫓다 나랑 같이 쫓다 게이트 B에 나이트 1 하면 게이트 B 열려있음? 열렸어 열렸어요 게이트 B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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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수류탄 조심해야겠네 게이트 A도 열렸고 B도 열렸나요 혹시? 어 두 날 열렸어 아저씨도 들려요 같이 가 같이 가 가란 말이야 오케이 나는 A로 갈게 이거 그냥 지금 빨리 들어가는 게 좋아요 아저씨 어디가 아저씨 어디가 오우 갑시다 바로 그냥 가동해 나갈 수밖에 없어 우리 조금만 기다리다 나갈까요? 아야 어? 어우 너무 아파 나 안 눌렀어 안돼 잠깐만 안녕 세상 아 죽는다 나 죽는다 저 애터 씨면서 이제 한방 딜이다 이제 안 돼 다 지낭지 제곱만 남아 안돼 아 나 죽겠다 게이트 찍혔죠 게이트 찍혔죠 게이트 찍혔죠 게이트 찍혔죠 바닉가스? 아아 7군님 빠이 나 안 죽었누 빨리 좀비 만들어야겠다 좀비를 많이 만들면 이길 수 있을거에요 승사님 저거 내 피가 너무 많이 줄었네요 저거 잡으러가 저거 잡으러가 보상군님 반드쩍 가 좀비님 도와드리케 아아 엠티티 걔 거의 다 죽었어 내 앞에 한명 어딨죠 어딨죠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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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남았어요 빨리 잡아야 돼요 A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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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빨리요 빨리 고상군님 아래쪽에 있어 지원 쏘으면 저희는 무조건 죽어요 네 아 죽어 여기요 여기 사군님 그쪽으로 가 오케이 내가 반대쪽 갈게 고상군님 그쪽으로 가는거 있고 낙사 예 오케이 죽었다 끝 이겼잖아 예 자신농상